울진군은 지난 2월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포스트 코로나 울진관광전략수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국내 관광산업은 지속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관광 트렌드가 크게 바뀌어 단체관광에서 가족 또는 개별관광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ktx가 동해역까지 연장 운영되어 수도권 관광객이 편리하게 동해안을 찾는 만큼 이들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변화된 관광 흐름에 앞서 나가고 새로운 관광 형태를 찾기 위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코로나 이후 관광전략수림 용역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경북미래 영국 컨소시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트렌드 변화 방향, 인근 지자체 관광객 방문 현황 등을 분석하면서 군의 전체적인 경광계획, 관광지간 연계사업 발굴, 도시 이미지 개발 등을 제시하였으며 군에서는 산과 바다, 온천 등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머무르고 찾고 싶은 관광 상품 개발을 주문하였습니다. 전국제일의 금강소나무숙과 덕구 백암온천, 두령계곡과 관동팔경인 월송정과 망양정, 후포스카이워크, 왕피천공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더불어 2024년에 울진해양치유센터가 조성되면 울진은 산림과 온천, 해수역, 해양치유가 어우러져 현대인의 건강한 삶과 여가를 추구하는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적극적인 관광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면서 2022년과 2023년 친절울진 방문회의를 준비하면서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울진군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